안녕하세요 민기중기TV의 민기중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장난감은요 이거입니다 자 하나씩 풀러 볼까요 이미 글자 풀려졌는데요 이거 아까전에 깐거 아니에요 여기 하면 조립이 되어있는데 다 조립이 되어있는데 이거 만드는 수소 아니에요 이런거만 조립이 안되어있는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마스터커즈 45장 수소개 키 해적판 열쇠 3개 일단 이거 열쇠 하나를 수소개 열쇠 과목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쇠 과목을 준기가 찾기 쉬운데다가 숨겨봐 거실에다가 숨겨봐 이거 이거 안에 넣어 거실에다가 숨겨봐 이거 안에 넣어야지 여기 여기 됐어 거기다 놔 하나 내가 숨겼어 두 번째는 수소개 해장판에 열쇠를 넣습니다 열쇠를 넣는 구멍에 잘 찾아서 넣습니다 민기다 민기다 민기 하나 빼고 하나에서 돌려봐 둘 셋 여기 이번에는 민기가 숨겨볼까요? 됐다 잘 모르는 곳에서 이번에는 민기가 숨겨볼까요? 네 어 갖고와 띠띠띠띠띠띠띠 숨겨도 돼? 어 보이는 데다 숨겨 민기랑 숨겨둬 오오오 이거는 내가 숨기겠다 퀴즈마스터 해돋기에 열쇠를 넣습니다 열쇠를 넣어보세요 네 짱구 세장을 빼고 이거 완전 안 같이 가서 숨겨 이거 쉬우지 않은데? 숨겨 완전 안 이거 하나만 어려워 빨리 가서 숨겨 숨겨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? 찾기 쉬운데다가 이거 이쪽 아래에다가 숨겨둬 우리 이쪽으로 숨어도 안 숨어 아빠 준비 박손 옆에다 숨겨 예 준기야 너무 안 보이잖아 보이는 데다 이렇게 숨겨 이렇게 됐지? 이제 자우씨 저쪽으로 가서 운동 아빠 이거 몇 도로 해? 민기 180으로 맞추세요 이거 내가 찍어줬어 내가 찍어주nde 쿡 아니야 형아가 먼저 풀거야 오늘의 인질은 누군가요? 저요? 오늘의 인질은 누구에요? 피카츄 피카츄지? 네 피카츄의 시간은 180초 3분 안에 저 퀴즈들을 다 풀고 와야돼요 네 할 수 있어요? 알겠습니다 준기도 형아 도와줄 수 있지? 네 못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준기야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이길 액션 됐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열쇠를 푸세요 회전판을 돌리세요 화살표의 방향으로 열쇠를 뽑으면 돼요 아빠 이쪽에 뽑아도 돼? 이쪽? 응 그쪽이야 이쪽은 잘하면 돼 응 오케이 됐다 네세를 가지고 다음으로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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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 하나 맞췄는데 여기서 나 하려고 풀었어 어 아파 아파 키를 빼세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어디야 마지막 어딘지를 몰라 아 여기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 키를 꽂고 돌리세요 키를 꽂고 이제 돌려요 버리고 왔어요 키를 꽂고 돌리고 이제 돌려 어 멈추고 키 돌린 방향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세 개 하나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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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피카츄로 보여주세요 아 피카츄로 아 아 성공 열쇠를 마지막 열쇠를 구하고 요 비상구 버튼 사람 버튼 누르면 다시 할래요 폭탄이 멈춰요 다시 할래요 민기야 준기야 네 오늘 재밌었어 네 오늘 한게 뭐야 준기 뭐라고 폭탄해져 우리 민기 준기가 피카츄 구해졌어 안 구해졌어 구해졌어요 피카츄 구해졌어 그래서 피카츄 표정이 어때 좋아 좋아 그리고 민기야 준기야 이제 영상 끝마칠거니까 여기 렌즈 보고서 이제 안녕하면 돼 알았지 아니야 안녕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이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끊을거에요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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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알림 구독을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꿈꿈óg